랩스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. 제가 또 좋은 기회로 랩스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. 저는 좀 오래됐어요.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반독으로 찍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멋있게 이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염색을 하고 또 커트까지 좀 짧게 해보았는데요. 활동이 끝난 지 좀 시간이 돼서 머리색도 많이 빠지고 뿌리도 잘하고 그랬어가지고 랩스 화보를 위해서 이 스타일의 체인지도 좀 줘봤습니다. 다시 눈치 랩스 화보를 지켜봐 눈치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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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기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 민소맨이 그 고르겠어. 열심히 퇴근실에서 푸시업하고 부끄럽게 네 찍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맵스와 함께 하게 됐는데 사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의 행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맵스 화이팅